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늘 인천 영정도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의 동행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야호! 유튜버 효시탐탐이라고 저보다 학교 유튜버 이제 대화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택시를 타고 도착했는데 저희 다 웨이팅 줄인 것 같거든요 서혜수산 웨이팅을 걸어놨는데 저희 지금 사십 몇 번이에요 거의 2시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침투해 몰래 들어가 인스타 스팟도 있네 감성 그네도 있어 여기 릴스 가기잖아 이거 나비 날라오고 이게 바로 인스타 감성이야 이거 좋네 하늘이 이뻐서 진짜 잘한다 됐어 우리가 여기 핫플로 만든 거야 여기 진짜 포수가 장난 아니다 누가 봐도 양식장 드디어 입장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오우 빨갠지면 드시면 되고요 발이 저기다가 머리 잘라주시면 버터 구해드릴게요 새우야가 나왔습니다 왕새우 라면까지 오~~ 오늘 비주얼이 좀 굶은 것 같은데? 이 집 잘 kendi 미치도 잘 와 국물이 진해! 다 먹어도 되냐? 아니? 저거 안 넣어 이거 뜨거워서 빨리 가야 돼 그럼 놔두면 되겠다 제철이라 그런지 진짜 맛있습니다 야 잠깐만 맥주 먹어야 돼 아 맞아 맥주 시켜 찬 갖다 드릴게요? 네 먹을 수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 예예 당연하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식품은 낙수리죠? 버터머리구이 고소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버스 타고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개차 간격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돈 아깝지만 택시를 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선여바이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윤슬이 진짜 예쁘다 여기서는 텐트를 못 치고 일단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 예쁜데 오 여기 예쁜데 일단 회의를 해보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여기 캠핑이 금지되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일단 한번 더 정확히 알아보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쪽 지금 저쪽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가 쳐져있는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쳐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치겠습니다 딱 지금 텐트 두 자리 자리가 나와서 근데 여기서 나쁘지 않다 휴가 아 진짜 빠르다 나 제일 나이스 미안 한 번만 도와줘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나 할 수 있어 나 너무 안쓰럽지 않니? 난 뭐가 보니? 성체저 너무 잘했어 오 생태계 생생생 오 얘네 싸워요 오 뭐야 야 너네 뭐 하는거니? 뭐 하는거 와우 앞머리 롤 했다 어 너 꼴이 왜 그렇게 됐냐? 오 진짜 있다 진짜 있다 많다니까 오 아 얘도 뭔가 날씨 어머머 여기 신기한 거 많네요 오 시원해 근데 물이 왜 이렇게 똥물이냐 와 시원하다 이거 봐 내가 잡았어 자연의 방생해줘 빨리 알았어 부모님 모셔 부모님 모셔 이거 저녁으로 먹을까? 그런거 한 천마리만 잡아와 알았어 지금 저 친구가 갈매기들을 조련하고 있습니다 세육방에 아주 환장을 하는구만 야 너 방금 뭐 있었어? 어 저 친구 혼자 여유를 즐기고 있구나 여기 어 그러게 오 야 저 친구 서핑 잘하네 서퍼였어 와 여러분 여기 화장실이랑 샤워실까지 있습니다 여기 좋네 바로 앞에 20,40 편의점도 있고요 스트로베리 웰치 잘하지 마라 어? 짠 와 진짜 잘한다 야 츄르 줄게 츄르 츄르 아 너무 예쁘게 생겼다 너 나 옛날에 존박 삶았다는 소리 들었어 하하 왜 웃어?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나 했지 아 홀리 또는 괜찮아 거의 텐트랑 무라일체인데? 인성이 왜 그래? 왜? 야 빨리 나와 못 나갈 줄 알아? 와 맨발로 나온다 와 아 진짜 고고 밥 먹으러 가자 아이씨 고기 냄새 맛있게 난다 서너바위 회 조개구이 여기 식당으로 왔습니다 전라도 맛 이렇게 전라도 맛이라고 써진 듯 치고 맛있는 데를 못 봤거든요 음식도 나오기 전에 오늘 혼자 몇 잔을 드링킹하는 거야 밑반찬도 나오기 전에 물 한 통을 다 먹었어 네 이거 너무 맛있다 아니 2인분 양 싫어하나? 네 어 들어와 줄지 넘었지 무거웠어 잘 먹었습니다 집에 가자 이제 매점에서 맥주랑 과자 같은 것 좀 사서 텐트로 다시 가려고 갑니다 인천에서 간식 먹으려고? 인천에서 나오는 막걸리인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갬성 있어? 갬성 있어? 소송주 저희는 이제 술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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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시간은 2시 정도 됐고 저는 제 텐트로 들어왔고요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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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일어나자마자 바다가 보이는 곳 고마워 이곳은 이곳에서 이곳은 이곳은 테이블이랑 위젓까지 있냐? 뭐야 텐트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 이제 철수 하려고 합니다 와 진짜 어떻게 야 이거 망했어 이거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그니까 와 이거 아니 텐트 새로 사야겠는데? 아니 이거 하나 때문에 텐트를 새로 사라고 텐트 찰수를 했고요 한여바이 해수욕장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아니 점심으로 물회를 먹으러 왔습니다 오방색이라서 빨리 비비자 같이 무녀가시나봐요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맞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